안녕하세요 평화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몬스터헌터 와일즈 베타 테스트 시작했죠 이 게임이 얼마만한 사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사용한 그래픽카드는 4060, 4070 슈퍼, 4080 슈퍼 비교적 잘 팔리는 라인업을 비교를 했고요 사용된 cpu는 7800cd cpu로 시작했는데 7500f로 해도 프레임 차이가 별로 없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픽카드가 일단 정말 많이 타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fhd를 먼저 돌려봤는데요 4060으로 해봤습니다 4060 고옵션으로 플레이를 해봤더니 DLSS를 켜지 않고는 플레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DLSS를 켜지 않은 상황인데요 38프레임 최소 프레임은 30이 방화체되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게임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게임을 설치하고 나면 DLSS가 켜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3000cd 이상을 쓰고 있다면요 DLSS 상태에서는 얼마나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나 네 업스케일 기술을 사용하면 화질이 좀 열화가 되긴하나 프레임 자체가 확연하게 올라갔습니다 아까 30 몇 프레임 나오던 게 거의 60프레임 가까이 나오죠 중간중간 이치감이 보이긴 하지만 분명히 게임을 훨씬 부드럽게 즐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영상으로도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종종 물어보시더라고요 중업으로 하면 어때요? 하업으로 하면 어때요? 저는 조금 더 낮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중업으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지금 나가는 화면이 중업이고요 중업에서 돌려도 프레임이 안 나옵니다 프레임 처음 시작 지점이 60에 가까웠지만 지금 기상 효과가 추가가 되면서 프레임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60프레임 채 나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업이에요 그리고 하업 분명히 이거는 이제 디테일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 묘사가 좀 찰흙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 특히 식생이 그런데 보시다시피 돌 같은 게 좀 뭉개지죠? 아 이걸로 돌렸을 때도 프레임이 마찬가지로 안 나옵니다 60프레임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모노와이즈를 하고 싶으시면은 옵션을 타입한다 쳐도 적어도 4060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넉넉하게 돌리고 싶다면 FH 기준으로 4060Ti나 4070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070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4070 말고 4070 슈퍼를요 4070 슈퍼 DLSS 돌리고 FH 혹은 QHD에서 어떤 프레임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사용한 옵션입니다 DLSS만 균형으로 한 단계 낮췄어요 화질이 조금 덜 열화가 되겠죠 프레임은 어느 정도 뻥튀기가 되고요 이 균형 옵션이 제일 나은 옵션이라고 생각하는데 1을 돌리니까 FHD에서 60프레임이 얼추 방화돼요 평균 프레임은 90대가 나오면서 불편하지 않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몬스터를 잡더라도 80에서 90 사이의 프레임을 뽑아줄 겁니다 이 정도 순 돼야 할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QHD를 방금 전에 동시에 같이 보셨을 텐데 QHD는 그렇죠 프레임이 유기 프레임이 채 나오지 않습니다 아 모노라이즈 사이즈 사양 정말 높습니다 이거 옵션 타입에도 프레임이 얼마 증가 안되는 거 여러분도 같이 보셨죠 그럼 4080 슈퍼를 쓰면 어떨까요? 4080 슈퍼 세 가지 상도에서 돌려봤습니다 DLSS 품질을 조금 더 높여뒀는데요 원래는 균형으로 했잖아요 지금 품질 옵션이죠 이 품질 옵션이라는 것은 프레임을 높게 뽑지 않고 대신 화질 열화를 좀 줄이는 겁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뻥튀가 좀 됩니다 이 상태로 해봤는데 이제는 진짜 할만합니다 FHD에서는 90프레임 정도 QHD에서도 80프레임 정도 4K에서는 좀 부정합니다 4K에서는 60프레임 정도로 뽑아주네요 사실 중간중간에 프레임 드랍이 조금 있긴 했으나 4080 슈퍼 정도 되면은 4K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플레이어한테 별 불편함이 없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4K에서도 지금 품질 옵션을 해놨는데 품질이 아니라 성능 옵션으로 DLSS를 수정하신다면 그래도 그럭저럭 플레이할 수 있는 정도의 프레임이 나오더라고요 와 장난 아니죠 최적화가 조금 더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한데 사실은 최적화 문제라기보다 그냥 디테일함이 남다릅니다 여러분 이 게임을 한번 지금 무료니까 플레이 해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자 왜 최적화가 별로가 아니라 그냥 화질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왜 엔비디아 글카만 안 돼요? AMD 글카만 안 돼요? 라고 하실까봐 AMD 글카를 제가 사용을 해봤어요 마침 7900GR2가 있어가지고 플레이 해봤는데 우선 이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 위에께 지금 FSR, AMD의 옵스케일 기술을 사용한 건데 지금 돌멩이가 깨져요 좀 심하게 깨지죠 눈으로 봐서 구분이 잘 안될까봐 저 옵션을 끄고 난 뒤에 제가 한번 찍었는 겁니다 밑에 거랑 위에 거랑 보세요 지금 돌이 조금 더 터실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오돌토돌하게 그리고 이쪽은 깨지는 게 보이는데 밑에는 약간 더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고 맞죠? 그리고 돌이 깨져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구분이 안될 텐데 조금 더 확실한 걸 보여드릴게요 캐릭터 사진입니다 지금 제가 FSR을 적용하고 게임 플레이를 했더니 캐릭터 보이시죠? 좀 몽실몽실한 느낌 나죠 터실처럼 자세히 보면 맞죠? 이게 보입니다 근데 FSR을 끄면은 이렇게 깔끔해집니다 처음에 저는 저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느껴지나요? 이 몽실몽실한 느낌과 이런 깔끔한 느낌 확연하게 차이 나죠 동물의 털도 그렇고 사람의 헤어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무기류나 아니면 이런 식생류 돌 같은 거 표현할 때 질감도 훨씬 더 깔끔하게 표현됩니다 지금 FSR은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는지 DLSS와 다르게 너무 심하게 차이 납니다 물론 DLSS도 화질 여러가 있긴 한데 눈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인데 FSR은 그냥 다른 게임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AMD 그래픽카드 사용자는 사실 조금 아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FSR을 켜지 않고 플레이 하자니 너무 낮은 프레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살 수 있는 게 몬헌 와일즈 하기에는 조금 더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라는 팁을 드리며 오늘 영상 마음에 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만 불러낼게요 여러분 빠이빠이